Q. 남자 최고수 연기상의 후보로 올라계신 강릉대 남자의 여승구씨 진짜 약하게 머리카락을 받고 계십니다 원 안을 해주시면 백사선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으로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운을 바라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메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여승구씨 기대하겠습니다 후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승구 여승구씨 유주영 수준을 얻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친척하게 원 안에서 시선을 네 여전부터 얻어보겠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더 얻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음 대 perché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윙기 advisors 보시면서 상세해 주시고 모집하시고 백д гривö씨 머릿결해서 좋은 모습 멋지나 송,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, 이었요 이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NA의 세이도 셀 이렇게